도요타 차 판매 세계 1위 등급 도요타 차 판매 세계 1위 등급 22일 외신에 따르면 GM은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11% 이상 떨어진 835만 5947대를 기록했고, 도요타는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보다 4% 감소한 897만 2천대로 집계돼 GM을 약 60만 대 차로 따돌렸다. GM이 세계 1위 자리를 내놓은 것은 78년 만에 처음이며, 도요타 판매량이 감소한 것도 1998년 이래 처음이다. 도요타가 판매량 세계 1위에 등급한 것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 급감에도 불구하고, 북미 유럽, 신흥시장 등에서 고효율 차량의 판매를 70% 늘린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론차 판매